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경남에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2년 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곳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도 복구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해 복구 지침에는 수에 관한 이듬해 주요 공정을 끝내게 돼 있지만 더디기만 합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합천의 한 하천을 따라 중장비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불찾기가 재방 비탈면에 돌을 쌓아 올립니다. 2020년 집중호우때 무너져내린 낙민천 재방입니다. 피해를 입은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설계와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복구공사는 1년 4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에야 시작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5%,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작년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공사 기간은 1년 잡고 있습니다. 주택과 축사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불안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또 혹시 물 담을지 모르죠. 다리 저기도 공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사가 덜어내잖아요. 농작물도 걱정이 되고. 2년 전 경남 산청 관광지에 비탈면 150m가 무너진 곳에도 보상 문제 등으로 복구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이잖아요. 안공이 되어야만 우리 사는 데도 괜찮고 불안하지도 않고 장사도 잘 느끼고 이랬는데. 정부 재해복구 지침에는 5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재해가 난 이듬해 6월까지.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이듬해 10월까지는 주요 공정을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하다 보면 관련되는 이행 절차들이 있어서 그걸 이행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되는 사유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들었지만 2020년 수해로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전국의 213곳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규원입니다. KBS 뉴스 박규원입니다.